1 어디 어디 오지?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프리미엄 여러분의 한정판 에드모입니다 자 오늘은 GS25에서 컵라맨이 또 새로 출시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여기 와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출시한 라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제주 해녀 해물맛 라면 그리고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25초만에 최소한의 젓가락질로 먹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제주 해녀라면 하나에 천... 5,4,20 1,500원입니다. 두 개 다 1,500원씩이고요.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발전에 기부됩니다. 제주 해녀 해물맛 라면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 해녀 선생님들께 기부가 됩니다.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 25초만에 이 뜨거운 라면을 제가 또 저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명예를 걸고 제가 꼭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이 칼로리가 더 높네요.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. 오 냄새가 새우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. 여러분 자 25초를 재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예 또 타이머를 설치를 해놨고요. 준비가 됐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라면을 독도신내색 시 시작 시작 어 뭐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? 일단 다 먹었습니다. 예 다 먹었어요. 예 눈물 좀 닦을게요. 독도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챌린지였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독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치우겠습니다. 제가 이거 다 치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ul 한글자막 by 한효정